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중에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회원정보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원정보관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아이디와 비밀번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밀번호는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쓰죠? 집에 있는 비밀번호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아이디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요.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 공개되어 있는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비밀번호는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비공개된 식별자인 거죠. 그래서 아이디는 다른 사람이 저의 아이디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밀번호는 저만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구글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egoing20.gmail.com 하고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겠죠? 여기 어떤 비밀번호인지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어쨌든 저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egoing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저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와 일치하게 되면 지금 여기 적혀있는 로그인이라는 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구글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현재 접속하고 있는 사람이 egoing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구글에 어떤 서비스를 썼고 그 안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저한테 도착한 이메일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검색결과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아이디 비밀번호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다가 아이디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 로그인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이 되면서 만약에 아이디 비밀번호가 일치한다. 그러면 방금 구글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들 예를 들면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이메일이 도착했는지 그리고 어떤 어떠어떠한 카페들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서비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죠. 그게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로그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은 뭐냐면 이렇게 식별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떠나면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마치 여러분인 것처럼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명의로 이메일을 전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접속을 접속을 끊는 것이 이제 로그아웃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아까 이고잉이라고 나와있던 게 없어지면서 로그인하는 버튼이 생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전처럼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아셨고 로그인과 로그아웃의 차이점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우선 아이디는 뭐냐면 온라인상에서의 이름 같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고잉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닉네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딜 가나 저는 이고잉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온라인상에서는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10년 정도 이고잉이라는 아이디를 썼고 온라인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저의 실명보다도 이고잉이라고 하는 아이디 또 그 아이디와 연결되어 있는 정체성이 저한테는 더 익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되게 묘한 거죠. 그래서 아이디라는 건 참 중요한 건데요.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이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전 세계적인 경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애플, a, p, p, l이죠. 애플이라고 하는 아이디가 없을 것 같나요? 있겠죠. 애플1, 애플2, 애플3에서 애플1000까지 해도 모든 아이디가 다 임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과 같은 고유명사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이름은 이미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미가 없고 중복되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의 아이디가 다르고 다음에서 아이디가 다르고 구글에서의 아이디가 다르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비밀번호도 이 서비스마다 다르게 우리는 설정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는 영어로 영어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권장드려요. 국문으로 하면 좋긴 한데 외국 서비스는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서비스에서 동일한 아이디를 쓰기 위해서는 영어와 숫자가 조합되어 있는 아이디를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또는 이 자녀분들이랑 잘 상의하셔서 여러분의 개성을 잘 표현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가장 나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나쁘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어떻게 하냐 성 더하기 전화번호 뒷자리 또는 성 더하기 여기서 얘기한 성은 김씨 이씨 할 때 그 성이에요. 성 더하기 결혼기념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고 여러분의 의미를 조금 담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 하고서 전화번호 전체를 적게 되면 개인정보죠. 저희 어머니가 자기 성 더하기 자기 전화번호를 전체를 다 적어서 자기 전화번호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서 아이디를 바꿔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지 못하고 좀 시달리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전체를 노출시키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의 나이를 암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전화번호 뒷자리는 일부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성함이 그 성이 김씨고 전화번호가 4456이라고 하면 kim4456이 본인의 아이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가장 편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아이디를 생성을 하시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더 좋은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